오김없이 멋지게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솔 어깨를 올려주시고요. 퇴워의 불타는 신고시의 화이팅! 아, 또 세정 씨가 다수 정희 씨도 참 가능하시네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다른 그곳을 좀 봐 네, 좀 봐 디테일하고 똑같네. 진짜 잘해. 또 있어. 빅톤이 진짜 어마어마한 신고시가 중요하시네요. 또 병찬 씨. 또 애교가 그렇게 많다고. 아, 애교 자리죠. 살아있는 애교 자리. 세정 씨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어, 대결하자! Let's go! 그래, 그래. 먼저 하시면 제가 할게요. 아, 그래요? 먼저 하시면 제가 할게요. 원래 고수는 뒤에 나오는 법이잖아. 아, 그래요? 자, 갑니다. 아, 카메라 보고 하면 되나요? 그럼요. Let's go!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병찬이 배고픈데... 병찬이 배고픈데... 나랑 밥 안 먹으면 돼? 먹어, 먹어 안 되겠지. 먹어, 먹어 안 되겠지. 먹어, 먹어 안 되겠지. 아, 있잖아! 남자들은 보기가 힘든데 여성분들은 난리가 났네, 지금. 세정 씨. 세정 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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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이거 나 먹을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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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다 먹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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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교의 대가 고우림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림 씨. 고우림 씨도 애교하면. 제가요? 장난 아니잖아. 세상 귀엽게. 잠깐 보여줄까요? 어떻게 했죠? 평천이 빵 먹고 싶어. 안 줄 거야? 해봐요. 대답을 하면 돼요. 어, 대답.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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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훈 애교. 석훈 애교. 석훈 애교. 석훈 애교. 석훈 애교. 잘하고 있어. 석훈 애교. 메이크업이 잘하고. 석훈 애교였는데. 이야.. 뮤직깔 했는데. 입방 먹을 때. 입방 먹을 때 SWOOM WHOO. 이게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너무 귀여웠어. 나 진짜, 내가 너무 귀여웠잖아 지금. 감사합니다.